안녕하세요. 경기대학교 도자공의 김경민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? 이번에 이천 비엔날레에서 대학생 찬작협회가 열려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.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이 작품은 물개와 펭귄을 모티브로 친환경적 조형 의자로서 아이들이 물개와 펭귄을 함께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만드는 데 얼마 정도 걸리시나요? 이게 척파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만드는 게 오래 걸려서 마르는 게 오래 걸려서 만드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최소 2주를 갖고 있습니다. 최소 2주를? 감사합니다.